감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같이 너무 즐거웠어요 행복해 그럼 단체 인사를 하고 깔끔하게 끝까지 헷팬딩을 좋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체리블레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손 빨리 뻗어요 빨리 뻗으세요 손 아 또 사진 찍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해피니 하면서 한테입니다 하나 둘 셋 끝까지 해피니 고마워 고마워 오늘 잊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고생했어요 우리 귀엽게 칙칙폭폭하면서 말할까 그러자 그러자 칙칙폭폭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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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조심히 가 사랑조심 찾으세요 조심히 가 좀 이따 팬사임에도 있잖아 우리 네 이따 봐요 진짜요 사랑해 사랑해 난 또 용의 고마워 포인트 alog 다시